오늘은 10월 26일 나인홀 골프치로 간다 간다 자 오늘은 우리 두 가족이 골프 간단하게 연습을 하러 가는 날입니다 화이팅 한번 하고 갈까요? 아 좋죠 자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하는게 아니야 자 다시 해봐 그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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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마디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시작해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형님 다음에 봐요 하잖아. 또 봅시다. 또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또 봅시다. 다시 봅시다. 자 나가시죠. 우리가 먼저 가야지. 예. 형님 불가입시다. 아니 저기 파란색. 저기 파란색. 파란색. 아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나이샤. 자동시청. 자동시청. ох长이 지금. 아 싫어. 예에. 아. 아예. 아예. 아이고 좋습니다 사람도 쉬우고 참고 아주 좋아 나이스 어우 잘했다 야씨 붙었어 저 형 부담 되겠다 ㅋㅋㅋㅋ 짧다 오른발이다 오우 나이스샷 아주 길다 근데 오케이 오우 나이스 나이스샷 오케이 겁나게 쎄불어요 많이 안걸렸다 그래가지고 쎄 그래도 야 나이스샷 나이스샷 아니 뭐해 공기해 빨리빨리 안치고 이거 불량이네 오우 아깝다 불량콩이 불량콩 자 빨리 치워 이거 올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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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보기 오우 쎄더 저기 하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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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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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홀 끝나고 2번 홀로 이동 중입니다. 행인체가 안맞아가지고 행인체가 아니라서 조금 어색하죠잉? 자 2번 홀입니다. 날씨가 선선한 영국이네. 아우 죽인다 죽여. 야오 안좋다 이거. 제일 안좋아. 제가 나무에 가려가지고. 안돼. 잘갔어 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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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갔다. 이번홀 티샷을 하고. 세컨샷 하러 가고있습니다. 세컨샷. döng DianeATION 춥시 트위시 2번 홀. 허서방. 2번 홀. 2번 홀. 좋아요. 나이 좋고. 굿! 굿! 굿샷! 오 나잇샷 오 나잇샷 좋아 좋아 오늘 개 파이네 정성수 야 나잇샷 문 묵은씨 취해시니 지금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근데 그렇게 섰어 저 형 이쪽으로 섰어 오케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보디 우와 자 2번 홀 마치고 3번 홀에 도착했습니다 자 3번 홀 130m 조금 오르막이라서 4번 홀 139m 아이고 OK 채가 길어서 좋네요 채가 길어서 좋네요 채가 길어서 좋네요 채가 길어졌듯 합니다 파스트리 백삼시 3번호 오케이 세컨드 샷 이거 벌써 치는거야 아 아깝다 잘 쳤는데 오 베리 굿 오 베리 굿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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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번호울 아 이제 나오네 왼쪽이다 이번 홀은 4번호울 파스트리 백사십오메다 자 7번 아이언 가지고 치면 됩니다 6번이네 아 우리 호수방을 6번 갖고 친답니다 굿 아 날씨도 좋고 하늘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아 나이스샷 1번호울 3번호울 4번호울 4번호울 5번호울 4번호울 5번호울 5번호울 뭐니를 해 나 아저씨 못합니다 올라가 오오 아까기 여기 봐봐 이 뒤에 와서 한 번 서서 봐봐 가운데 가서 어딘가 미澄 아 자기도 글러가네 자기는 아예 오케오케오케 굿굿 굿 자 췄어요 저기 췄어 온일거 같아 어? 온이다 온 그니까 아이씨 자 떠드샷입니다 아이고 떡 찾았습니다 아이씨 어이구 짰다 아이씨 짰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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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우우우 ok 6번 홀 115m 인데 조금 높은 곳이라도 120m 봐야 됩니다. 4번 홀 6봉 6번 홀에서 키샷을 치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5번 홀에서 키샷을 치고 이동 중입니다. 오 멋있어 쪼꼴람 5번 홀에서 키샷을 치고 이동 중입니다. 5번 홀에서 키샷을 치고 이동 중입니다. 5번 홀에서 키샷을 치고 이동 중입니다. 1번 홀에서 키샷을 치고 이동 중입니다. 3번 홀에서 키샷을 치고 이동 중입니다. 10m Communications OK 2m 자 7번 홀입니다 7번 167야드 No2 화소방 6번 아이언 나이스 자 7번 홀입니다 여기 뒤로 비켜 어 잘했다 자 7번 홀 4번 홀 4번 홀 오 나이스 베리 굿 야 하늘색 되게 예쁘다 5메다 20메단가 오우 나이스 샷 우리 최영샷 세번째 샷 화이팅 화이팅 아주 당연한다던듯 아주 당연한다던듯 이정도를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약해 약해 이야 뭐야 이거 오케이 서우리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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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가야되 여성 이리 가야되 8번 홀 100메다 1005메다 나 따라오네 또 이리 부를거야 일로 간다 분명히 채가 글로 가고 있어 잘못 샀구나 응 지금 뒤로 간다 그렇지 땡겨 쳤어 짧다 짧다 짧아 왜 이렇게 바짝 아유 세다 아유 하늘 예쁘다 아 나이스샷 자 이번 이번 헐은 우리가 온 마지막 헐입니다 나인헐 중에 나인헐 130 메다 야드는 139야드 자 2번 타자 허영이 샷을 하겠습니다 7번 아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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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을 건너 근데 서영 물없어 여기 아이온 물없어서 괜찮아 아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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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컨 셧 마지막 헐 세컨 셧 아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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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컸 아이온 약하다 아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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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이고 끝났습니다 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자 한잔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자 한잔 합시다